겨울이 물러날 채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매섭지만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상 9도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금세 포근해지겠는데요. 당분간 이렇듯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체온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류 습도가 35% 이하로 자칫하면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당분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불씨 관리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시정이 트여 있고요. 공기도 깨끗하지만 하늘에 구름의 양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앞으로 별다른 비 예보는 없겠고요. 오늘 대체로 구름만 가끔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и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